장상훈 신임 국립민속박물관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속박물관을 세계로 향하는 창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관장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에 꼽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간 뒤, 2031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남북권 지역 핵심 국립문화시설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세계로 열린 창으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